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달러피 오픈 팝업 함수의 클로즈 액션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로즈 액션 옵션을 사용하면 오픈 팝업으로 생성한 팝업창을 닫을 때 실행할 함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팝업을 닫을 때 실행할 함수를 클로즈 액션 옵션으로 지정하십시오. 그리고 정의한 옵션으로 달러피 오픈 팝업 함수를 실행하여 팝업창을 생성합니다. 클로즈 액션 함수는 팝업 아이디와 팝업의 닫기 버튼 클릭 여부를 인자로 받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 트룩 값이 전달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입니다.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업을 열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힙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클로즈 액션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로즈 액션 옵션으로 지정한 함수를 구현합니다. 팝업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알렛 메시지가 표시되는 예제입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팝업창을 생성하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클로즈 액션 함수가 알렛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